3차 신경통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 윤난기는 17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 윤복희가 3차 신경통을 앓고 있다며 요즘 건강이 안좋다 여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몸이 안좋아서 활동도 못한다고 밝혔죠 윤복희는 윤난기와 전화통화에서 앞집 친구가 수제배해줘서 먹고 있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다 살만 찌면 된다 살이 확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난기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라고 조언했죠 윤난기가 작곡하고 윤복희가 부른 여러분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윤난기는 윤복희는 천재라며 가수 배우도 아니다 공연을 라이브로 하는데 노래, 무용, 연기, 의상까지 본인이 다 입었다 못하는게 없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는데 천재라고 극찬했습니다 어릴 때는 내 동생이 더 유명했다 그늘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나도 윤복희 오빠 윤난기라는 소리보다 윤난기 동생 윤복희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며 우리 남매는 국민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국민 남매 아닌가 싶다 감사하다 그런 동생을 둬서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윤난기는 청계천을 찾아 옛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다 어머니가 내 나이 열한 살 때 한국 전쟁 중 돌아가셨고 3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남매는 어쩔 수 없이 청계천을 배회했다 지금 겨울은 추위도 아니었다 그때는 영하 20도는 되는 것 같았다 또래들이 며칠 동안 안 보여서 찾아가면 얼어서 죽어 있었다 전쟁의 참상 아주 비참한 곳이었다고 회상했죠 하루는 겨울에 꿀꿀이죽을 파는데 그 냄새가 좋았다 어떤 할머니가 꿀꿀이죽을 사서 들고 가다가 언땅이 미끄러워서 냄비를 내 앞에 쏟았다 그걸 내 털모자에 주고 담았던 기억이 난다 그조차도 좋았다며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윤환기 윤복희는 없다 태어나면서 받은 재능을 갖고 먹고 살기 위해 음악을 했다 쉽게 말해서 음악은 생명질이었다고 했습니다 윤환기 윤복희 남매는 현재는 원로가 됐지만 음악가족으로서 100년의 한국 가요사에서 그들이 이뤄낸 음악적인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높고 화려합니다 우선 윤환기 남매의 부친 윤복희는 일제강점기의 가극단에서 희극인으로서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는 노래, 코미디 등 못하는 게 없어서 당시의 악단장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특출났습니다 하지만 오페라 카르맨 같은 대작의 손을 대다가 흥행이 실패하고 시름시름 알다가 일찍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복희는 고종 무용가인 부인 성경자 사이에서 남매를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윤환기와 윤복희였죠 두 사람은 부모가 자녀들을 거둘 형편이 못되자 극단 단원들에게 맡겨져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윤복희 권사는 1946년 미군정 충청남도 보륜군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윤복희이고 오빠는 목사이며 가수인 윤환기입니다 종교는 기독교이고 직부는 권사입니다 6살이던 1952년 뮤지컬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였고 루이 암스트롱을 통해 1963년 필리핀과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기를 다니며 1964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1976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1967년 웃는 얼굴 다정에 도라는 곡들 외에 7곡으로 판을 만들었으며 월남전 당시 미군 위문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연 모습을 보면 무대 퍼포먼스와 가창력이 정말 남달랐죠 거의 반세기 전의 모습이기도 한데 지금 봐도 파격적인 의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윤복희는 한국의 미니스커트를 최초로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인 가운데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착용하여 장안의 화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때가 1967년으로 당시에 여자가 다리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금깃이 되던 때였는데 미니스커트를 입은 윤복희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여성들에 의해서 미니스커트가 대유행을 하게 되었고 속옷만 가리는 마이크로 미니스커트까지도 유행을 해서 정부에서 치마기리 단속을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신문등에서는 미니스커트를 민족의 반역자 취급까지 했으며 윤복희가 공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입국하다가 군종들에게 계란 세리를 맞았다는 루머까지 놔둘 정도로 파장이 컸었죠 이 루머는 훗날 신세계백화점의 광고 연출 때문에 퍼진 루머로서 실제로는 1967년 1월 6일 귀국 당시 오전 4시에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적이 도문 시간대였고 굉장히 추운 날씨라 미니스커트는커녕 털커트를 입고 왔다고 합니다 또한 오전 4시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대라 통행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윤복희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첫 남편은 가수 유주용으로 김서월의 시에 노래를 붙인 부모라는 노래로 인기가 있었던 가수였죠 아버지는 독일 유학파 출신 의사였고 어머니는 독일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으므로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화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수제이기도 하였으며 애초에 가수를 하게 된 계기도 서울대학교 교내 장기자랑대회에서 노래로 1등을 하게 된 일이었죠 그리고 이때 20살에 윤복희를 만나게 됩니다 유주용과의 결혼은 처음에는 순탄하였고 시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릴 때의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어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두고자 했던 윤복희의 바람과는 달리 유주용은 자기보다 훨씬 재능이 뛰어난 아내를 뒷바르지 않은 편이 낫겠다고 여겨 가수를 아예 그만두고 그녀의 매니저를 자처하였죠 윤복희의 증언에 따르면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은 이때부터였는데 마침 남진이 했던 말이 와전되어 둘 사이에 스캔들이 났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주용은 스캔들이 난 기사를 윤복희에게 보여주었고 남편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둘은 확김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유주용은 도미하여 일반인 여성과 재혼하였고 윤복희는 1976년 스캔들이 낳았던 당사자인 가수 남진과 결혼했다가 1979년에 이혼했습니다 개그맨 김영철이 윤복희의 성대모사로 히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윤복희는 이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는 MC의 질문에 오히려 재미있고 좋다며 TV에서 김영철과 함께 듀엣으로 성대모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복희의 멸공사상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추소서 윤복희는 국내 뮤지컬계의 데모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특별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마리아 막달라는 역을 수십년간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1980년 초연에서 여자 주인인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맡았는데요 극단 태멘에서 올렸습니다 태멘은 성경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태초에 아멘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기독교 신자 배우 위주로 이루어진 종교 색채가 가한 극단이었죠 당시 캐스팅은 예수역 이종용, 유다역의 추성우, 빌라도역의 유인천과 박상원 등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항상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